어? 아까 저기다. 미래 손흥민. 어서오세요. 안녕하세요. 라면 돼. 라면 돼. 라면 줄까? 아니면 짜파구리 줄까? 아무거나 먹고 싶은 거. 일단 앉아봐. 앉아. 짜파구리 먹어봤어? 짜파구리하고 섞은 거. 잘 먹었잖아. 근데 다 팩팩장에서 매워서 잘 먹었어. 그러면 매우면 먹지마. 짜파구리 매웠어. 아 짜파구리 매워. 좀 매워. 매우면 상관은 없는데.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해줄게. 아저씨가 조금 하나는 원래 맵기로 하고 하나는 좀 덜 맵게 한번 해볼게. 네. 할 수 있어? 해보지 뭐. 해준대. 대단히. 자. 이야.. 이게 뭐라고 떨려. 하하! 자. 자, 하아... 이름이 현성이구나? 네. 현성이 동생은 이름이 뭐야? 종달이에요. 다혜? 네. 다혜는 몇 살이야? 저 아홉 살이요. 아홉 살이에요? 초등학교 2학년 된 거야? 네. 지금 현석이는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 거? 돼요. 다혜야, 너 왜 그래? 현실 남매. 그래? 다혜가 봤을 땐 별로야? 네. 어떻게 알아, 현성 오빠가. 엄청 누맹이 되지. 그 정도는 아니야? 응. 왜 그래? 형, 다혜야. 다혜야, 매운 거 아예 못 먹어? 매운 거 아예 못 먹는 건 아닌데. 아, 많이 맵진 않게? 약간 이렇게 살짝만 매콤한 정도로? 저승에서 들어봤어요. 저승에서 들어봤냐고? 네, 저승 가셨잖아요, 심각하게도. 어, 그렇지. 엄마가 재치있게 말하라고 그랬는데. 그게 뭐야? 뭔 소리야. 현성이 조인성 삼촌 알아? 네, 안시성. 오, 안시성 봤어? 밤에 엄마가 몰래 보다가 어. 울었어. 울었어? 어, 진짜 너무 슬퍼가지고. 어이, 진짜? 아니, 안시성 보다가 어디서 온 거야? 조인성 삼촌이 사랑하던 그 여자를 죽였던 여행인 거야. 야, 이거 안시성 완전 팬이네. 아, 진짜 예뻐지. 안시성에 백마 타고 다니는 그 저기 있잖아, 흰옷 입고. 그 삼촌도 오고 거기 옆에 있던 같이 싸우는 삼촌도 오고. 어? 진짜요? 응. 안시성 삼촌이 셋이서 지금 고기 잡으러 간 거야. 이따 저녁에 가재미로 뭐 요리하려고. 아, 진짜 쉽지 않다. 아아. 아. 이게 분명히 편하게 오라고 그랬는데요. 가겠네. 아, 조 사장. 형은 쉬고 있어요? 많이 힘들구나. 오늘 저거는 스페셜 손님께 무료로 드려야 되겠다. 책고시 해갖고. 팔기도 민망하고. 우리가 한 마리씩 먹게 생겼다. 딱. 나온다, 어구 나온다, 어구 나온다. 빨리 내리세요. 80m 바닥 찍으세요. 원래 이게 무조건 이렇게 하면 넣자마자 저게 막 다 매달려서 나와야 되는데. 어휴. 병은이 형 한숨 소리가 더 커졌어. 자, 85m 바닥 찍으세요. 어구 엄청 좋아요. 자, 어구는 좋대. 85m. 자, 바닥 찍으시면 됩니다. 바닥, 무조건 바닥입니다. 지영이 너 괜찮아? 네. 대단하네. 어, 왔다, 왔다. 형, 50마리 가능해? 어? 50마리 가능해? 아니, 조 사장님. 이 고생을 시키려고. 조업을 시키려고. 제군들. 어, 왔다. 왔어. 어, 지영이. 한 마리 왔어. 한 마리 왔어. 가자미. 어, 가자미. 사이즈 있네. 어, 많아졌다. 나도 잡았다. 잡았어, 잡았어. 잘 올라오네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확 프로. 확 프로. 여러분, 이거죠? 트러블 샷의 귀재죠. 이런 악조건 속에서 잡아내는 게 진짜 프로입니다. 대단하죠? 3피. 2B화로서 지금. 아니, 그거 아니죠? 그거 너무. 어떻게 저렇게 한 번에 세 마리가 올라오지? 악조건. 여기서 이겨내야 돼요. 제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, 지금까지. 야, 이 악조건에서 그래도 야. 주혁이도 자꾸 다 잡았네. 야, 이거 떨어지자마자 먹는다. 오, 왔어, 왔어, 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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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뭐 CR이 괜찮은가 본데. 오, 두 마리 잡았어. 아, 병훈이 확 프로. 오늘 능력을 보여주는 거야. 이거 잡았다. 괜찮다, 이거. 오, 엄청 크다. 오, 엄청 크다. 엄청 커. 와, 진짜 넣으면. 넣으면 올라오네, 진짜. 형, 여기 있어야 되겠다. 나랑 죽었어야 되겠다. 찬양꾼. 박 프로님. 너무 괜찮다, CR. 해이, 통 여기 놔줄게요. 알아서 잡아서 채워줄게. 우리는 글렀어. 일단 준양. 아, 진짜 큰 거 잡는다, 저. 예. 50마리 채우겠는데요, 사람이? 이게 지금 어근이 쫙 퍼져 있기 때문에 그냥 뭐 흘려도 괜찮아, 흘려도 괜찮아. 하얗게. 지나가네, 지나가네, 물고기가. 하얗게 나온구나. 그럼 지금 뭐 많이 올라오나? 큰 거? 주영이 잡았다. 고만 감아, 고만 감아. 자, 쏙쏙쏙 들어요. 걸린 거 아니야. 아, 안 돼. 오, 터졌어. 아, 안 돼. 오, 터졌어. 아유, 잡는다. 아니, 주영이 걸렸어요. 다 끊어졌어. 아까 몇 마리 있었는데. 아까 한 세, 네 마리 있었어. 주영이는 신났어, 오늘. 없는 것 같아. 한 번 이동하자. 없애요? 네. 한 번 없는 것 같아. 아, 이거 끊이겠구나. 이따 저녁에 가재미로 뭐 요리하려고. 아! 몇 마리? 가재미 10마리. 오! 지금, 지금 난리 났네. 이야, 대단하네. 우리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다 재밌지? 어, 재밌어요. 긴장감 넘치지 않아? 우리가 이런 데야, 지금. 10마리. 이야... 어떻게 조금 꼬들꼬들하게 해줄까, 지금? 꼬들꼬들? 네, 꼬들꼬들. 꼬들꼬들? 네. 좋았어. 오, 좋아. 아, 멋있어. 이야, 이거 어느 게 뭐가 적어요? 이게 좀 매콤한가. 오... 아... 좀, 좀, 좀. 아, 좀 전화한다고? 전화하지 마. 국물은 좀. 작작해서 입어야 되나? 아, 여기 좀 맛이 없어. 아, 여기 좀 맛이없어. 아, 여기 좀 맥시 먹어? 먹어봐 다혜는 안 매워? 별로 안 매워요 기공은 정확하게 했네 맛은 어때요? 맛있어요 와 강성했어 근데 너무 양이 적은 거 같은데? 괜찮겠어? 네 넌 저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집에 가서 또 먹을게요 올챙이 국수 오늘 장날이어서 거기서 사 오려고요 올챙이 국수가 뭐야? 아 오늘 제가 장 열었다 오더라고 그냥 국수인데 숟가락으로 떠먹고 올챙이 같이 막 미끄럽고 아 올챙이가 들어간 건 아니지? 올챙이가 들어가진 않지 올챙이 국수 처음 들어봤네? 아 올챙이 국수 들어봤어 어이구 오셨어요?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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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교란 숟가락 근데 우리는 아 오늘까지 하는구나 교도 먹었어? 교도 먹었어? 삼촌이 됐어요 삼촌이 줬어? 내가 줬는데? 이거 줬어? 어 어 알았어 삼촌이 돼서 하는데 어? 다섯 개의 천 원인데 혼자 하지 말고 먹어 자 어차피 알밥이 지금 먹는 걸로 다 끝나게 생겼어요 지금 다 끝나게 생겼어요 다섯 개의 천 원 다섯 개의 천 원